구독 뿅! 좋아요 뿅! 알림 뿅! 오늘도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볼까? 짜잔! 오늘도 어디 한번 재미난 일을 꾸며볼까? 멕스터 소환! 여기 위에 올려놨던 음식들이 다 어디 간거지? 이건 분명 멕스터의 짓이 틀림없어! 아주 잘했어 멕스터! 이제부터 이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자! 자! 가라! 이것들은 또 뭐야? 자 멕스터! 이것도 먹어 치워! 흠! 너희들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멕스터! 저건! 멕스터가 마을에 물건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잖아! 거기서! 멕스터!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니 뭐야! 감히 우리 이를 방해해? 자! 가라! 멕스터! 너는 빠냐? 가만둘 수 없지! 티림티링! 티리링! 흠! 가수로 쫓아간 멕스터! 창네! 먹걸 الل Shise headquarters 여리 스파 ally forecast...맞아! 나는 주제야! 내 힘으론 안될 것 같아..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멕스터를 물리쳐야겠어! 어어...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어? 주제! 무슨일이야?! 샤샤 큰일났어! 멕스터가 이 마을에 있는 물건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니 저기 봐 멕스터야 멕스터 시크릿 파워 지니 빨리 시크릿 매트로 멕스터를 물리쳐 응 알겠어 얘들아 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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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별 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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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노려 우와! 멕렬아! 이미 모이고 있다! 시크릿 파워! 시린 시린 어? 얘들아 멕스터를 우리가 물리쳤다 우와! 너는 마냥? 아니 우리 사랑스러운 멕스터가 사라지다니 도망가줘! 에? 으아! 거기사라! 에? 인스타 아 랩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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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 2, 0 릴리, 로라! 오늘은 먹을 수 있는 립스틱 만들어보자! 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내가 미 interess하다가 초콜릿을 넣어 볼게! 응. 주주 조심해야 해! 아이찬, 우사야! 나는 항상 조심하지! 기다려봐! 알았어, 슉! 시크릿카메라!! 순간의 기적! 초콜릿이 바닥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몰드 안에 들어갔네? 로사야 너 진짜 빠르다! 주주 맨날 이렇게 사고 치면 어떡해! 로사야 맨날 사고라니! 내가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딱 한 번? 너 어제도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무슨 소리야! 어제 이상하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제 공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상하다가 내가 다시 만들 거 아니야! 얘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휴 안되겠다! 아니 그럼 뭐 해? 여기에서 메짓 향기 메이크업! 마법의 향기! 로사야 미안해 내가 이거를 조심히 여기다 넣었어야 됐는데 그만 실수해서 그랬지 뭐야? 아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화냈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 바툴는 우리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잘해보자! 좋아! 어둠의 마법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 향기 메이커가 꼭 필요해! 오늘은 반드시 빼앗고 말겠어! 아리오네오! 아리오네오! 아하하하하하 이 향기 메이커는 이제 내 거야! 아이들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말겠어! 아리오네오! 아리오네오! 아하하하 진우토키 우리 또북 같이 색칠해보자! 응? 좋았어! 그럼 내가 초록.. 오! 나도 초록색 하려고 그랬는데? 엉? 그러면은 너가 먼저 해! 알겠어 고마워! 오이! 아하하하 왜 갑자기 너가 초록색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아까 내가 쓴다고 했잖아! 뭐라고? 아이 참! 빨리 내놔!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많이 많이 모아야지! 나도 나도 많이 많이 모아야지! 이건 다 내 거야! 아니야! 이건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우와! 송이야! 나 정말 피아노 잘 친다! 이제 내가 참을 거야! 그만해! 아니야! 나 조금밖에 안 쪘어! 아니야! 내가 할 거라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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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봐! 초콜릿! 나 굳었어! 그러면 우리 한 번 열어볼까? 반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떡하지? 어어! 음... 얘들아! 우리 다시 만들어보는 건 어때? 두 번째 만들면 더 예쁠지도 몰라! 그래! 두 번째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았어! 그럼 로사도 동의하는 거지? 너희들도 예외일 순 없지! 아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무슨 소리야! 너는 맨날 내 탓 하더라! 너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설명서대로 제대로 했으면 됐잖아! 뭐? 설명서! 여기 설명서 안에 안 들어있었거든! 왜 또 갑자기 싸우고 그래? 사람 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고 있잖아! 어? 어! 아! 얘들아! 내 향기 메이커가 없어졌어! 완전 내게 이렇게 만든 거!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향기 메이커가 없어졌다구! 말 안 되겠다! 치링치링 치리링 내 향기메이커가 없어졌다고 뭐라고? 향기메이커 없어졌다고? 잘 찾아봐 어디 갔는데 없어 누가 혹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안되겠다 내가 그러면 시크릿 거울로 어디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공주거울 공주거울 빨리 나와봐 도움이 필요하면 얘를 갖춰라 아이 참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릴리의 향기메이커가 없어졌다고 얘를 갖추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어 뭐? 향기메이커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줘 어? 아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공주거울 공주거울 오늘 또 이러네 공주거울림 마음이 변했느냐? 그럼요 공주거울님 다름이 아니오라 릴리의 향기메이커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공주거울님이 어디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여기로 가면 시크릿 향기메이커를 찾을 수 있을거야 향기메이커로 인해 내 어둠의 마법이 점점 더 강해지는 기분이고 이렇게 기쁜 날 파티가 빠질 수 없겠지 파티를 시작해볼까 이거는 벨라? 내가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이군 완전 다크덕크해 너도 다크앤 초콜릿 먹어볼래? 벨라! 릴리의 향기메이커를 가져간게 바로 너였군 내 향기메이커를 돌려줘 돌려줘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아주 대단한 아이들이군 미안하지만 이 향기메이커는 이제 내꺼야 너희들 모두 끝을 내주지 흥 끈들지 마녀같은 이라고는 치리치리치리리 아리오네요 주투 괜찮아? 그 정도 힘으론 어림없지 안되겠어 릴리 로사 우리 다같이 힘을 모으자 좋아 이 세상의 아름다운 힘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으로 연주를 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야 그래 우리 힘을 모아서 저 마녀를 무찌르는 거야 좋았어 릴리 로사 준비됐지? 응 치링치링 치링! 치링치링 치리링 치링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렛츠 고 주주 치링치링 치리링 치링치링 치리링 어리석은 요정들 너희들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리오네요 시크릿 스톤 빛이 반짝이면 우리의 마법 이야기가 시작돼 아름다운 주문을 외워봐 잘 준비됐지 모두 렛츠 고 반짝이는 다섯 개의 시크릿 스톤 아리오네요 아리오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 계획을 모두 망치다니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알아? 내 힘을 모두 써서라도 너희를 망가뜨리고 말 거야 두고 보자 아 아 치링치링 치리링 시크릿 우리가 해냈어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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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자 여기 주주 로사 너무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 향기메이커를 찾았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하는 덕분이야 그래 맞아 우리가 함께한 덕분에 어 어 너무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췄다니 배가 고픈가 보다 어 릴리 로사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좋아 도망간 퍼붍 가بح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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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 아멘